애플이 이번 아이폰 이벤트 때 무려 10분 정도로 투자해서 이야기한 환경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왜 하필 지금 2023년도에 이런 환경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100% 제 생각이기에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 이벤트 때 이젠 애플은 모든 제품 라인에서 가죽 사용을 중단했다고 발표를 하였고 기존에 있던 가죽 제품을 단종시키고 모두 친환경 소재로 바꿨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파인 우븐 케이스를 발표했는데 저도 몇 가지 영상을 만들었지만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패브릭 같은 소재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같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불방울을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만약에 비가 정말로 많이 올 때 파인 우븐 케이스가 어디까지 홀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손대가 어디까지 묻느냐 등 아직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케이스예요. 이 모든 이유가 친환경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친환경 홍보를 하고 더 짧은 스킵까지 보여줬잖아요. 친환경이나 탄소중립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는데 왜 2023년에 이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 이유는 미국 정부와 생산업계의 움직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2050년도까지 그린하우스 넷제로 에미션으로 만들겠다고 2021년도에 장기간 프로젝트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50년에 계획을 가능케 하기 위해선 2030년도까지 모든 회사들이 가능케 해야지 2050년도까지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2030년도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생산입니다. 2030년도까지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업계가 해줘야지 가능하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회사가 GM, 포드, 토요타, 스타란티스, 혼다 등등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스타트를 끊어줘야지 다른 회사들도 많이 가능케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2021년도에 발표를 하였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많은 회사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계는 많은 부분이 3년에서 5년 사이클로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즉 이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2015년도부터 환경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플은 2020년도에 탄소중립 선언을 했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2021년도에 어느 정도 각 생산 회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각 회사들은 각 본인들의 협력 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는 2021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고 2022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2023년도에 각 협력 업체들에게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는 2023년도 말 또는 2024년도 초부터 쪼이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애플은 생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다른 생산업계와 같이 2023년도에 새로운 친환경 소재와 청정에너지를 사용해서 애플워치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의 탄소중립을 이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즉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애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2023년도에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생산업계 회사들이 2023년도 기준으로 킥업을 하였기에 애플도 같이 시작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일찍부터 이런 활동 좀 해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한 내막은 각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애플의 환경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좋은 점도 있고 마케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 글로버 워닝에서 글로버 버닝으로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친환경 그리고 자연을 되살내야지 다음 세대에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누구는 친환경적으로 갈려고 하고 누구는 그 반대기로 갈려고 하니까. 참 복잡하네요.